음악 저희는 유모형의 선과 선들 속에서 얽힌 선을 풀어서 선을 창출해내는 기획자팀 라임팩토리입니다. 저희 작품 제목은 선 넘음주의 ㅅㅅㅅ입니다. 이 작품은 흔히 현대사회에서는 선을 넘는다라고 하여서 본인이 정해놓은 영역을 넘으면 굉장히 예민하고 극심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이때 음향오행의 생극관계인 화수목금을 네 가지 인물로 설정을 하여서 다른 성격의 인물들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는 부분을 풀어나가서 함께 상생해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음악팀과 무용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음악팀에서는 공연의 음악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용팀에서는 저희 스토리에 맞추어서 안무를 짜고 음악과 함께 맞추는 연습을 진행하였는데요. 전기향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여서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트레 필링입니다. 저희 아트레 필링은 아트의 예술과 랩의 실험적인 도전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번 힐링 콘서트 칠링에서 이 어두운 시기에 채움의 의미가 되고자 아트레 필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공연은 힐링 콘서트 칠링입니다. 코로나 블루를 겪는 이들에게 예술적인 위로와 응원을 건네고자 기획한 작품입니다. 전통예술 장르의 신진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용, 기아, 성악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를 수료했고요. 그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획 전반의 내용을 적용해서 기획한 작품입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해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할지 또 어떻게 홍보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베스키다비스 마케팅 전문가 윤설성 멘토님께서 해주신 마케팅 방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해시태그를 어느 시간대에 어떤 단어를 올려야 제일 효과적으로 마케팅이 전달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우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공연을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 한 달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진행을 해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어서 모두가 다 원활히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 수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많이 잡지 않았었는데 연습을 진행하면서 연습식비나 주차비 또 회의실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예산 편성을 계속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었고요. 저희가 짰던 타임탭이 있었는데 오전팀과 같은 날에 공연을 하게 되면서 저희 음영 감독님과 조명 감독님을 섭외했던 분을 캔슬했어야 했고 오전팀과 같은 감독님으로 진행했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다는 점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박문희 멘토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려움이 생길 때면 조언을 구하고 저희가 만들어간 기획안, 기획안부터 시작해서 섭외, 여러 가지 일렬의 공연을 준비할 때까지의 과정들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리면 그걸 검토하고 저희에게 항상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런 것 덕분에 공연도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기획자로서의 능률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번 멘토링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연이 좀 더 원활히 진행되었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 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공연에 적용해볼 수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획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예술가분들이 다 신진 예술가 분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며 전통 공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직장인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치기도 했었는데요.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팀원들과 함께 응원을 하고 버티면서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이런 많은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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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